다같이 좌삼삼우삼삼 돌리고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빙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스타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나, 민지, 명선, 우리는 미쓰, 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빠밤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입니다 드디어 올 곳이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말 저희가 땀, 눈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겟땀도 보여드릴게요 나 뱃땀 언니들이요 넌 발땀? 아, 제 친구 LPG 허윤아 유나가 저 주려고 애들하고 먹으라고 스태프분들하고 과일을 이렇게 과일을 다 너무 고마워 과일장소처럼 모닥 쓰고 왔어 농부야, 농부 나 진짜 잘 돼야 돼 알지? 체리가 네, 맛있네요 진아야 고마워 짠맛있어요 고마워 살짝만 얹어도 너 머리 잘 못하니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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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터졌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저희 지나가니까 야 저 트로트, 트로트 막 이러는데 우리 트로트에요? 트로트 맞습니다 네네네 하이 네, 갈게요 하이 네,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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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의상은 슈퍼걸입니다 캡틴 타나 원더 민지 명선 어? 지금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말을 재밌게 할 수 없고 아까 너무 열심히 뛰어서요 다리가 숭구리당당 풀렸어요 조금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히어로를 연상하는 그런 의상 컨셉입니다 요거를 입고 트램폴린을 타면서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뛰었는데 네, 힘든데. 저희가 평상시에 점핑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현장에 와서 내려뛰니까 쉽지가 않네요. 실력! 외모면 외모! 저의 케미 그리고 웃음까지 다 잡았으니까요, 여러분. 하나하나 다 빠지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의 약간 바람이 있다면 저희 뮤직비디오가 1억 뷰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. 우리 명선이가 꿈이 커요. 싸이 올아버지를 뒤이어서 저희가. 요즘에 방탄소년단 등등 많은 분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. 저희도 한 번 너무 높지는 않더라도 1억 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. 1억 뷰 가나요? 할 수 있어요. 1억 뷰. 저희의 슈퍼 에너지를 받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에너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억 뷰. 1억 뷰. 1억 뷰. 1억 뷰. 1억 뷰.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예뻐졌다고. 1억 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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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억 뷰. 2억 뷰. 1억 뷰. 높은 파티 앞쪽, 앞쪽, 앞쪽 형식을 깨는 정말 볼맨,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유쾌한 걸그룹이고요. 앞으로도 미스티의 행보 지켜봐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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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